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IBS 나노의학 연구단의 천진우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나노의학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노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나노의학은 과연 뭘까? 좀 생소하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19에서부터 뇌과학까지 나노의학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사람이 항상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m에 보통 맞추고 저희가 이것을 작게 작게 들어가는데 1,000분의 1 정도 작게 했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박테이아라든지 아니면 소금 알갱이 이 정도 크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작게, 1,000배 더 작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세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불편해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바이러스도 조금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노메타가 됐을 때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나노메타 정도 수준 그리고 DNA는 수나노메타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퀀텀다시라든지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반도체 소자는 수나노메타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노의 어떤 사람들이 만든 나노 소자들 반도체 소자들은 상당히 많은 기술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IC의 집적화 혹은 디스플레이 에너지 기술에 이미 나노 기술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노의 웨이브고 그러면 2010년 이후 그리고 현재 어떤 새로운 혁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나노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노를 의학에 혹은 생명체에 적용하는 과학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어떤 과학을 알기 위해서 예전 약 60년 전에 이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어떤 머신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찾아내고 진단을 한 이후에 치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의료의 큰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 나노의학이라는 분야가 박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의 정의는 나노의 크기에서 복잡한 생명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 그리고 이해 그리고 조절하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노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학에 적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융합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노의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첫 번째는 Think Better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잘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진단이나 예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ntrolling with Precision. 정밀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와 재생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나노의학에 대한 미래상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미 나노 크기 영역의 정확한 약물의 전달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이 됐을 때 나노의학의 시장은 약 400조, 하나로 400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Pfizer나 Merck 같은 다국적 의학 회사에서 나노메디슨이 앞으로 파괴적인 어떤 혁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서의 나노과학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mRNA라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 메신저 RNA는 단백질 합성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라이브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대상이 항원, 항체, 효소,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신이 필요하다. 그럼 백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항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항원은 mRNA의 합성 코드가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려서 이런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역은 카탈린 카리코라는 유펜대학의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1990년대부터 RNA의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인공핵산을 만든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리딘을 슈로유딘으로 나이트로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공핵산을 통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확증을 했고 또한 이것이 면역 회피 기능, 즉 우리의 면역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 자체가 가능하다는 혹은 인공핵산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mRNA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증명을 했지만 문제는 인체 적용 시 세포까지의 전달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mRNA 혹은 이것은 거의 보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황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귀중품을 우리가 전달할 때 이런 택배를 사용하지 않겠죠. 이런 차라리 이런 현금 수송차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mRNA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깃 세포까지 전달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개발을 한 것이 지질 나노 입자입니다. 지질 나노 입자는 RNA,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 RNA를 이런 지질 막을 갖고 있는 일종의 나노 캡슐 그리고 이 크기가 한 80에서 100나노메터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NP는 대식 세포나 아니면 분해 효소로부터 RNA를 보호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서 백신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특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전 정보를 취득해서 mRNA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mRNA의 코드를 LNP, 나노 입자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노 입자가 여러분 주사제를 통해서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고 몸 안에 있는 근육 세포라든지 면역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단백질 번역을 해서 복제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면역을 갖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메신저 RNA를 통한 백신은 여기 보여드린 대로 동글동글한 것들이 LNP, 리피나네노 파리클이고요. 여기에 메신저 R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투여돼서 안정적으로 메신저 RNA의 기능을 완수하게 돼서 저희가 면역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어떤 과학 혹은 기술적 발전이 필요했고요. 지난 20년 정도의 1위에서 생물학자,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리코라는 분이 인공 메신저 RNA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RNA의 의학적 응용을 데리크 라시라는 하바드대 교수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노공학자가 리피드 나노 파리클, 바브랭어라는 분이 개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 모아져서 결국에 모더나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결국에 우리의 mRNA 백신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융합연구와 팀사이언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백신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진단이 점점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진단을 조금 더 빨리하고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항상 바이러스의 진단은 RT-PCR이라는 표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높은 정확도가 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비가 여기 보여드리는 장비 한 1m 이상 큰 장비거든요. 크고. 그다음에 검사 시간도 한 1.5시간에서 2시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채취는 우리가 사람이 통해서 하지만 이것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콜드체인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검사시설 즉 RT-PCR 기기 있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신속 대응이 어렵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과연 그러면 RT-PCR이 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면 RT-PCR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RNA 추출하고 그다음에 DNA로 변화하는 역전사 반응을 거쳐서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폭하는 방법은 PCR 방법의 증폭은 히팅과 쿨링을 계속 수십 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배로 증폭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용 방법이 열전소자 펠티에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1.5시간에서 2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좀 오래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RT-PCR을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항이라든지 동네 병원이라든지 군부대에서 빨리빨리 썼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이냐. 이것은 이제 현장 진단 검사고 포인트 오브 케어라고 보통 POC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IBS 나노의학 연구단에서 개발한 나노 코로나 진단법인데요. 기존에 나노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플라즈몬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플라즈몬은 빛을 이용해서 열을 내는 방식인데 이게 히팅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환자 검체에 대한 검증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빨리 돼야 된다. 신속 진단 15분 이내 진단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동시에 정확도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가볍고 그다음에 작고 좀 쓰기 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POC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이 원리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 나노 입자에 빛을 조여주게 되면 플라즈몬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균일 히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갛게 된 것은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팅 사이클 60에서 90으로 올리는데 한 사이클당 한 9초 정도면 한 사이클 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0번의 PCR 사이클을 돌리는데 약 6분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빠르냐 비교를 해보면 이 경우 펠티의 방식에서 보면 균일이 아무래도 히팅 블락을 쓰기 때문에 늦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돼야지 히팅이 완성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걸 40사이클을 돌리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6분 정도면 기존 방식으로는 한 2사이클이나 3사이클 증폭이 거의 안 된 상태죠. 그래서 빠른 히팅 방식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기존 RT-PCR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환자 샘플에 적응을 해봤을 때 검출 한 개는 3.2 카피의 DNA 마이클리터 그래서 민감도는 거의 RT-PCR 똑같고 그리고 저희가 150명의 양성과 음성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역시 나노-PCR의 결과는 기존 RT-PCR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형화된 PCR 방법이 나노기술, 나노과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히 작동 과정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샘플을 넣고 그 다음에 PCR 장치를 켜게 되면 RT-PCR이 거의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형광으로 신호를 읽게 됩니다. 이 샘플의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네거티브로 음성으로 판명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럼 나노과학이 어떻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에 대한 효과 혹은 응용이 되는지 말씀드렸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의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스윙 베러, 제가 캐치프레이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컨트롤링 위드 프레시전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링,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윙 베러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생체 이미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물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봤는데 그럼 그다음에 기능이 뭐냐 이 경우에는 파란 자동차, 자동차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인지하고 기능 파악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먼 거리에서 작은 인공위성이 큰 사물을 보고 지구를 보고 뭔가 거기서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에는 이렇게 큰 어떤 모양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해상도로 그리고 다목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갖게 됐죠. 나노물질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게 한 10나노메타, 작은 혹은 그 이하의 어떤 나노물질을 사용을 해서 세포나 아니면 인체를 보는 여기서 말하는 인지와 기능 파악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윙 베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퀀텀닷인데 퀀텀닷은 반도체 나노 입자입니다. 반도체 나노 입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색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퀀텀닷 TV가 이 물질의 기인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생체에도, 세포 이미징에도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가 바로 퀀텀닷을 이용해서 세포를 아주 높은 분해능으로 본 그런 결과입니다. 단지 이런 빛을 사용한 방법은 인체 이미징에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은 피부를 이렇게 많이 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특성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빛을 가지고 신부 조직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수 마이크론에서 수 밀리미터. 아주 짧게 투과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RI. MRI는 몸을 다 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볼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기장은 몸, 저희 신체의 투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자기장을 사용을 하면 이게 몸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MRI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아주 고분해능으로 보고 싶었을 때 또 한계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미징 자체의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현재 MRI에서의 최대 해상도는 한 1밀리미터.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혈관을, 뇌에 있는 혈관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뇌 사진인데 혈관이 막혔을 때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초기 단계에 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분해능이 높은 MRI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1밀리밖에 안 되니까 미세혈관을 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분해능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MRI 혈관 지도는 저희 서울 시내에 비유를 하면 이렇게 큰 도로들, 내부순환도로라든지 강변, 북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원하는 것은 정밀 MRI 지도, 여기 보시면 작은 어떤 도로까지 다 봐서 어떤 곳이 막혀 있고 어떤 것이 뚫려 있는지 마치 저희가 내비에서 GPS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정밀 지도는 항상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노 조용제를 사용한 MRI 기술입니다. 여기 자외성 나노 입자는 물에 있는 핵 이완, 스피넷 이완율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이완이 빨라졌을 때 여기 보여드리는 회색 신호가 이렇게 아주 밝은 흰색으로 신호가 증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프라몰레큘라 아모코스 아이언 옥사이라고 해서 싸이오라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싸이온 아이언어 입자는 자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MRI 조용제 해상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증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특징, 특성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1mm 정도에서 분해능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1mm, 1000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작은 크기, 100마이크로미터까지 아주 선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싸이오 입자의 특성인데요. 저희가 주위의 뇌를 3차원 3D 뇌혈관 이미징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혈관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만일 조용제가 없이 MRI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거의 특징이 없는 사진을 볼 수 있지만 싸이오 주위의 뇌혈관 영상은 다양한 혈관 지도를 다 볼 수 있고 이때의 크기가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보다 한 10배 정도 더 좋은 정밀한 3차원 혈관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용제들은 사용 후 수시간 내에 몸에서 배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뇌나 아니면 심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환들, 뇌줄증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치매 이런 것들의 정밀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나노 이미징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신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노의학의 두 번째 캐치 프레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컨트롤링 프레시전입니다. 어떤 정확한 제어, 이런 것들은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면 단백질, 세포, 생체 기능 자체에 대한 조절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고자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이런 뇌과학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미지의 과학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은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영화인데 엑스맨의 마그네토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토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사물을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건 물론 영화라서 현실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어떤 신기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회귀동물, 연어라든지 바다거북 이런 조류들을 봤을 때 수천 기로를 그냥 특별한 지도 없이 잘 찾아간다.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게 뭔지 몰라도 육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의 머리 부분에 비강이 있는데 비강의 현미경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서 한 50나노메터 정도 되는 자석을 갖고 있는, 자성을 갖고 있는 나노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성 나노 입자고 지구는 어떤 지구 자기장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 자기장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에 마그네틱 GPS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센싱을 하는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갖는 것이 자기 수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가설 단계, 완전히 증명된 어떤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IBS 나노 의학 연구단에서 그럼 과연 자기 수용체 도입이 나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능할까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나노 자기 유전학이라는 어떤 기술 혹은 방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뇌신경 활성은 이온 채널을 통해서 제어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그러면 이런 이온 채널의 조정이 자기장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냐 그럼 이런 어떤 모델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경우에는 뇌세포죠. 뉴런의 아이온 채널이 존재하고 자석 나노 입자를 통해서 이 아이온 채널을 여닫는 어떤 그런 수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그네토 지네릭스 자기 유전학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노 나침판 자석 나노 입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 수백 나노메터짜리 나노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나침판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회전하면서 회전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공화를 통해서 이온 채널을 뉴런에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온 채널이 발생한 뉴런의 경우에 나노나침판을 결합을 해서 아이온 채널의 개폐를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열린다면 칼슘 아이온이 들어가서 이것이 신경 신호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노나침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장치가 회전자기장 발생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자기장이 결국에는 나노나침판을 돌게 하고 이때 토크가 발생을 해서 회전력이 아이온 채널을 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유전하기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런 자기 수송체를 만들었고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체, 살아있는 쥐의 어떤 뇌 활동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피질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 방법은 이온 채널 유전자하고 나노나침판을 운동피질에 주입을 하고 그리고 자기장을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기장을 저희가 주게 되면 바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반시의 방향으로 쥐가 회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기장을 통해서 뇌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좌뇌를 자극했을 때는 우측으로, 시계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은 한 5배 정도 운동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자기유전화에 대해서 간단히 종합해보면 자기장을 통해 원격으로 뇌신경 활성화가 가능한 그런 과학이고요. 그리고 세포소부터 대동물 그리고 아마 뇌신경망이라든지 다양한 뇌과학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미래에는 아마 이런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이라든지 다양한 질병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MG, 마그네토지네릭스의 장비는 거의 사람들한테 쓰는 MRI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추후에 어떤 질병의 치료 방법에 활용이 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노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노의학은 나노과학에서 혹은 나노물질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단백질, 세포, 조직의 이미징 혹은 생명현상의 조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seeing better controlling weather precision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주 복잡하고 미지의 영역인 뇌과학에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유전학, 마그네토지네릭스였는데 광학이라든지 전기, 이런 다양한 나노기술에서 중요한 물리적 특성이 뇌과학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연구를 한 것이 전국을 뇌에 심어서 자극을 하는 어떤 방법인데 이것은 특히 파킨슨 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주 미세한 나노 전국을 만들어서 뇌에 자극도 하지만 거기서 신호도 측정하는 그런 기술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또 사용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광유전학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에 감흥하는 이온 채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뇌과학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내게 되는데 이때는 광섬유 임플랜트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광세이브를 들어가서 신호를 제공하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유전학 기술은 자기장을 사용하게 되고 자기 감흥 이온 채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선 혹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동물 같은 경우에 스케일 업데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노의학이 과연 어떻게 중요할 거냐라는 미래에 있어서의 화두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의학이라든지 디지털의학 그리고 재생의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차세대의학 핵심 요소인데 나노의학이 진단, 치료, 예방의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플랫폼 새로운 과학적 지식 혹은 과학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과학은 정말 다채롭고 중요하다. Science is power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나노 기술의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나노를 이용한 융합 혹은 팀사이언스가 중요해지고 이것은 결국에 나노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여기 보이는 차세대 슈퍼 히어로가 대한민국에서 여러 분이 나올 것 같고 그랬을 때 아마 대한민국의 과학이 세계의 과학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